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여성단체로부터 받은 상장을 특이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한 구 의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국민의힘 소속의 홍준현 대구 중구 의원이고 그는 지난 8일에 자신의 SNS에다가 자신의 라면 받침대를 소개했는데 홍준현 의원은 자신의 라면 받침대에 대해서 페미니티 대통령의 전의 부대인 여성단체로부터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집단의 힘으로 정치인 한 명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조리 돌림했었던 그들이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점령군 행세를 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페미니티 권력을 앞세운 호가호의의 강기였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마감이 되었고 공정과 상식 정의의 세상이 와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젊은이의 희망과 꿈이 이뤄지는 정치를 위해서 자신은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했다면서 선거운동을 마감하고 라면을 먹는데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는 이 국물로 얼룩진 성평등 걸림돌 상장을 다시 보았다면서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3년을 반주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빛나는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소개한 자신의 라면 받침대였는데 홍준현 의원이 쓰고 있는 라면 받침대는 성평등 걸림돌 상이었고 해당 상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 달에 대구 경북의 여성단체 연합이 홍준현 의원에게 수여한 상이었습니다. 당시에 홍준현 의원이 해당 상을 받은 이유는 대구 지역의 집창촌인 자갈마당의 성매매 종사자에게 일괄적으로 자활 지원을 하려는 대구시하고 중구청의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오다가 이상을 받게 되었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송이었던 홍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하는 날 주머니에다가 한 손을 찔러 넣은 채 미동도 없는 표정으로 이상을 받아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아니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발적으로 성매매 여성이 된 사람들에게 혈세를 쏟아 부어가지고 이들을 돕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이런 찬반 여론이 나뉘었으며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성을 매수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모두 다 범법자인데 아니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범법자들을 돕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거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였는데 홍준현 의원이 성매매 여성들은 범법자이고 이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은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자 홍준현 의원을 민주당은 제명을 시켰고 여기에 반발한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아무튼 홍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민주당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제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납치나 협박 등으로 성매매하는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거는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실제 피해 사례를 조사한 뒤에 피해자하고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나눠가지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에게는 법에 따라가지고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홍준현 의원의 이와 같은 저지라든가 국민들이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 달에 대구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월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중구청을 거쳐가지고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대구여성인권센터 상담소는 당시에 성매매 여성 대부분을 피해자로 분류했고 그리고 1인당 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주거 이전 비용 700만원 등 총 12억 7천만원을 여기에 지원을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처벌을 받은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여성이라고 가난하거나 힘들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성매매에 뛰어들지 않는다면서 가장 쉽고 많이 돈을 벌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또한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 혈세를 주는 것은 안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어려워도 알바하고 투잡하면서 생계를 이어 왔던 분에게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역차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전처럼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강제로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돈 벌려고 몸판 사람들에게 왜 혈세를 써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도대체 이게 성평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성매매는 범죄이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당사자 모두 다 범죄자이며 여성 보호라는 명분으로 범죄자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지고 2차 가해를 하는 집단인데 이런 식으로 혈세를 쓰면서 이들을 실드를 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쇼일 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여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뒤틀려있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이런 여성 정책이 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